안녕하세요. 따뜻한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북교육 매거진입니다. 각 학교 단위로 운영 중인 학생통합버스가 내년부터 교육지원청 통합운영으로 바뀝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통합여건 개선을 위해 초중학교 통합버스 임차계약 당사자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권역별 통합구역을 설정해 공동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각 학교에서 차량을 신청해 현장체험학습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177개에서 기초학력 튼튼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학력 튼튼 교실은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입니다. 6명 이하의 소그룹이나 1대1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학습과 정서발달 교육 비율을 6대4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지만 잠재적인 학습 부진이 우려되는 저학년 학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학생참여형 수업 확산을 위해 직업계고 찾아가는 수업 시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참여형 수업이란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 의미를 살리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지식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수업 방법입니다. 찾아가는 수업 시연은 일선 학교로부터 관심 있는 수업에 대해 신청을 받았으며 혁신팀은 원격이나 방문을 통해 수업 시연을 하고 교사와 수업 방법을 공유하며 활용한 자료는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합니다. 김종윤 창의인재과장은 전달하는 강의 수업은 죽은 지식이기 때문에 학생이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 방법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제2회 경상북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 경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도내 28개 교육기관에서 신청한 총 34개 학급의 영재교육기관 신설, 전환, 폐지에 대한 심의를 포함해 경상북도교육청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설치 운영 규정 개정 등 6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위원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영재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기관 신설을 장려하고, 학생 감소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은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와 기관의 불용 컴퓨터 처리를 통해 납품받은 노트북 컴퓨터를 정보와 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기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정보와 장비 교체 후 발생하는 불용 노후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노후 컴퓨터 일괄수거 및 신품 노트북 컴퓨터 납품 사업을 처음 도입해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와 지원 사업에 활용합니다.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노후 정보와 장비의 수거 및 재활용 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정보 담당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하고 정보소외계층의 원격 수업을 위한 정보와 장비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경부교육청은 오는 22일 시행되는 2020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응시가 불가하며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보건 당국의 판단에 한해 별도 시험장에서 제한적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을 퇴실할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며 시험장 안전을 위해 도시락을 지참 권고하고 외부 출입은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 머물러 있는 시험장은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응시자들은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021학년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과목과 선발 예정인원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임용시험의 과목은 총 29개 과목이며 선발 예정인원은 269명입니다. 오는 10월 8일 세부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원서 접수, 11월 21일 제1차 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향후 정원 조정과 교육과정의 변동 등으로 과목과 선발 예정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며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선발 예정인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 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한 달간 학교와 학생 수련기관의 화장실 등에 대해 탐지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85대를 구입해 교육지원청별로 상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코로나 이후 변화한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특강을 열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는 경주지역 특수학교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원격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 방안 등이 소개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에서 11일 이틀간 위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아쿠아 어드벤처 스팀 메이커 활동이라는 주제로 2020년 창의융합 사재동행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김종윤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창의융합 사재동행 캠프에서 여러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으로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내 마음의 신 수선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을 준비했는데요. 영덕 야성초등학교의 6학년 이현우 학생이 들려드립니다. 스며드는 것 안도현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교육매거진이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